무엇이 되기 위해 나버린 꽃 존재가 빚어내는 존재의 이유는 뭘까 하나로부터 버든 가지와 똑같은 우주의 수 그토록 검은 눈물로 지키려 했던 몸을 봐 안녕을 정해버린 맘을 이해할 말이올까 분신을 이어져 그 다음 페이지가 되어 어리숙하게 남아 그대의 영혼을 잊겠지만 다만 한순간이라도 당신을 위해 살아 누구도 그 기위지에는 오로지 그대로만 수분함이 차오른 그림자 한마디라도 함께하게 해줘 깊은 하늘에 차오른 눈동자 등기가 되어 반짝일 때 그대를 바라보고 싶어 어리숙하게 남아 그대의 영혼을 잊겠지만 어리숙하게 남아 그대의 영혼을 잊겠지만 그대의 영혼을 잊지 않은 그대의 영혼을 잊겠지만 순간데 그대의 영혼을 잊고 그대의 영혼을 잊고 흔히 차오른 눈동작 등 내가 되어 반짝일 때 그대를 바라보고 싶어